흥민호 씨가 요즘에 예능 대수로 떠오르고 계신데 개인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먼저 이정재 성대모사부터. 많이 봤다라면 이미 김빠지잖아요. 형은 못 봤잖아. 그런 얘기 뭐 하라냐고. 그래 기량을 갖고 보려고 그러는데. 저의 어떤. 언어 언어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왜 저의 mc를. 저 나름대로의. 저의 mc를 뭐야. 제 나름대로의 mc 작법입니다. 작법. 규현이가 많이 본 개인기를. 저희도 보겠습니다. 왼쪽에 종알자국 보이시죠. 아 이정재. 그거 힘있네 그거. 이어서 빅뱅 탑시. 아 탑형은. 탑형은 제일 중요한 게. 여기 목빛근을. 좀 세워줘야 돼요. 그래서 약간. 들숨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. 약간 숨을. 노래 좀 틀까요? 한 번 이 정도로.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프린세스.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프린세스. 나의 몽붕. 웃긴 너무 시크해. 미친 건 아니예요. 아니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우리 둘이 변해 완전 살지네. 너와 몸이 완전 척척 강기네. 완전 척척 강기네. 영원히는 숨을 떠서. 내가. 내가 미안하네. 오고 파티. 오. 빠밤. 이야. 모사라는구나 이게. 너무 모사였어요. 성대모사보다는 이런 행동적인 거를. 그리고 여기서 딱 세울 때 느낌이 왔어요. 퍽퍽한 걸 할 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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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